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서울시가 44만여 가구의 맞춤형 대책을 실시했습니다. 우선 동파에 취약한 다가구 단독주택 등 3만 3천여 가구의 계량기함을 일체형 보온제로 정비하고 6,600여 가구의 매놀형 계량기함 뚜껑을 교체했습니다. 또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 등 36만 6천여 가구에는 계량기함 보온 덮개를 나눴습니다. 이 밖에도 일일 최저 기온에 따라 관심, 주의, 경계, 심각, 단계별로 동파 예보제를 시행하고 겨울철 시민생활안전급수대책상황실도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할 방침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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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